히힛 히힛 암흑적룡이 적셔야되는군 근처에 레이저가 있다는 뜻이겠지 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게 너희들은 한심한 여정도 영택을 레이저놈 이런 식으로 말을지 작전을 가보게 되고 자아 제발 암흑적룡이 이동하고 있어 ㅇㅋ gi-1 전척으로 늘어나누군. 서두담김은 한 물꽃을 제거할 것입니다. 어서 서두르게! 시간이 여유롭지라군! 테스트 2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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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